안녕하세요. 저는 버벅.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벅입니다. 오늘 계속 TSA 제3부분 강의해드릴게요. 81부터 90까지 시작할게요. 자료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82 니 샹구어 지지마? 당신 삭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지, 지지, 사찍하다. 지 얘기할 때는 혀, 님과 아내인 사이에 넣어주세요. 조금. 지지, 지지, 지지 아니고 혀.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조금 가주세요. 지지, 지지 얘기할 때는 혀 일어나세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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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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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생각은 해본 적이 있나요? 니 샹구어 지지마? 샹구어 아니면 미 샹구어? 테다가 해보세요. 당연, 랭的时候常常想辞職, 但是现在找工作不容易呀. 당연, 랭的时候常常想辞職, 但是现在找工作不容易呀. 당연, 랭的时候 랭的时候 더 빠뜨리지 마세요. 랭时候 아니고 랭的时候 해야 돼요. 랭的时候 안이고 랭的时候 해야 돼요. 랭的时候 항상 자주 생각하고 싶다. 지지, 랭的时候 더 빠뜨리지 마세요. 근데, 랭, 랭的時候 해야 돼요. 당연, 랭的时候 항상想辞職, 但是现在找工作不容易呀 当然累的时候常常想辞职 但是现在找工作不容易呀 82. 你喜欢交朋友吗? 你喜欢交朋友吗?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요? 喜欢 좋아하다가交朋友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喜欢不喜欢? 기다려 보세요 是的 我很喜欢交朋友 多个朋友多条路 人脉很重要 是的 我很喜欢交朋友 多个朋友多条路 人脉很重要 是的 我很喜欢交朋友 친구 사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很喜欢 多个朋友多条路 多个朋友多条路 친구가 말할수록 길이 많아요 이 말은 속但 Steady 住在誓 скаж 多个朋友多条路 친구 con您关心 多个朋友多条路 与ün脉 gjort 斩重 כלий 多个朋友多条路 찾 good dirig 영ituation client 人脉很重要 场文很重要 場 RM 人迈,人迈,人迈, 한국어 발음 비슷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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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매. OK,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是的,我很喜欢交朋友,多个朋友,多条路,人迈很重要. 단종적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下一题, 83,我打了半天电话,你怎么不接? 我打了半天电话,你怎么不接? 제가 청화를 한참 동안 했는데, 왜 안 받아요? 半天,半天는 한참이에요. 打电话는 아시죠? 打는 동사,电话는 청화에요. 청화를 걸다는 뜻이에요, 청화를 했다. 但是,打만 동사라서,半天은 실향사, 명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 어떤 행동을 했어요? 同사, 그다음에 실향사, 강원대, 마지막 명사에요. 一段时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동사,半天, 명사 이렇게 나와주세요. 打了半天电话, 청화를 한참 동안 했는데, 你怎么不接? 왜 안 받아요? 你怎么不接? 不接,接는 청화 받다는 뜻이에요. 你怎么不接电话? 어떻게 되세요? 왜 청화 안 받아요? 얘기해야 돼요, 왜 안 받아요? 我一直在开会,不方便接电话,有什么事吗? 我一直在开会,不方便接电话,有什么事吗? 나 계속 회의하고 있어요. 不方便接电话,不方便,不 편하다. 接电话, 청화 받기不 편해요. 청화 받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세요. 有什么事吗? 有什么事吗?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한번. 我一直在开会,不方便接电话,有什么事吗? 大 est cież呢, 정두不 사에요. 一直,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开会, Ol της, 단어 전итель中 얘기했어요. 开会는 동사,カイ만 동사,会는 명사, 이 합사에요. conservatives,shift RiotI путlex語 Snapで打电话, 이런 원본처럼 pierwsze explain提电话, 이런 원본처럼 나눠서 asked. 会議,会의,会의, 이 단어는 명사에요. 就是 명사, 문번만 사용해주세요. 不方便,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说出什么요? 뭐하기 불평하다 뭐하기 어렵다 뭐하기 괜찮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不方便 뭐해요 예를 들어 말하기 어려워요 不方便说 말하기 불평해요 不方便说 다 돼요? 이해하시죠? 다시 한 번 我一直在开会 不方便接电话 有什么事吗? 84 我给你发的电子邮件 你收到了吗? 我给你发的电子邮件 你收到了吗? 제가 보낼 매일 잘 받았어요 给 누구 发 보내다 A给B发C A가 B에게 뭐 뭐를 보냈어요 나는 선생님에게 매일을 보냈어요 我给老师发电子邮件 이렇게요 제가 보낼 매일 매일 电子邮件 电子邮件 당연히 진짜 실제 대화에서는 이메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你收到了吗? 你收到了吗? 잘 받았어요 收了吗? 안 되고收到了 해주세요 결과표예요 到는 결과표에서 무슨 뜻이에요? 완료 단성됐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收了吗? 안 되고 收到了吗? 잘 받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收到了 我先看一下 明天再答复你 收到了 我先看一下 明天再答复你 收到了 받았어요 收了 안 돼요 收到了 不정신 不정신은 不정신은 没收到 메일로 해주세요 결과표 不정신은 没有 不收到 안 되고 没收到了 해주세요 先看一下,明天再答复你。 先看一下,明天再答复你。 哇, 너무 예쁘다,好漂亮, 너무 예뻐요. 好,好,好呢, 좋다 뿐만 아니라, 都, 너무,完整히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영원 pretty 그건 단어랑 비슷해요. Pretty는 예쁘다 뿐만 아니라, 都, 정도부사, 너무 vary는 그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好漂亮啊. 여러분,真, 그만 쓰세요. 제가 들을 땐, 정도부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도부사 중국어는 저는 진짜 너무 강조는 말투 가지고 있어요 그 전 얘기할 때 자기 간탄할 때 많이 써요 근데 하고는 전 보다 진짱도 상황 많이 어울리는 거예요 얘기할 때는 진짜 평하고 들 때도 부평하는 느낌이 없어요 또 자연스럽는 느낌이 있어요 전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들 때는 저는 약간 이 사랑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그만 써주세요 좀 많이 써주세요 뒤에 마지막 간탄사 있어요 같이 붙어 쓰는 세트 있어요 이런 간탄사 있어요 우리 진짱 영내인 볼 때 이거 슈퍼스타 옆에 지나갔어요 너무 멋있다 그런 느낌 있죠? 진漂亮아 진帥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짱 실제로 영내인 지나갈 때 얘기하는 말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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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지요? 근데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갈 때 쩐 많이 사용해요 강조할 때 오! 쩐하오! 쩐하오쥐! 쩐! 이런 칭찬할 때 쩐! 이렇게 써요 근데 간탄할 때 자기 말을 얘기할 때 오! 써주세요 하느 좋다 뿐만 아니라 정두 부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형사부터 써주세요 다 돼요. OK? 너무 예뻐요. 이것은 신제품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신제품 핸드폰인가요? 얼마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와,好漂亮. 이것은 신제품 핸드폰인가요? 신제품, 잘 기억해주세요. 새로 나오는 디자인, 신제품. 그래서 이런 거, 새로 나오는 디자인은, 신제품은, 신상은, 보통 가격 정도 비쌌다. 그렇죠? 그럼 반대 말은 뭐예요? 랄款, 랄款. old, 랄 해주세요. 랄款, 랄款. 86. 너 왜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못 끊어요? 아직 뭐 뭐 하지 않는다. 동사부터 써주세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직, 하이 안 들어가도 정제 문장 영향하지 않으지만, 근데 그런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매일 지에 잰, 왜 담배 안 끝났어? 왜 아직 담배 안 끝났어? 그 맛이 있잖아요. 아직 들어가면. 그쵸? 하이 좀 알아서 써보세요. 하이 메일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지에 잰, 지에 잰다. 네, 담배 끊다. 왜 아직 담배 안 끊었어요? 하이 메일 지에 잰. 왜 이렇게 담배 안 끝났어요? 왜 아직 담배 안 끝났어요? 왜 아직 담배 안 끊어요? 하이, 잰太难了. 看到别人抽烟的时候, 我也想抽, 受不了. 하이, 잰太难了. 看到别人抽烟的时候, 我也想抽, 受不了. 에이구, 잰太难了. 끊기가, 담배 끊기가 어려워요. 太, 뭐뭐라. 너무 는데시오. 너무 어렵다.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看到别人抽烟的时候, 看到 뭐, 뭐뭐를 보다는 뜻이에요. 看, 여기倒 빼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倒 없어도 괜찮아요. 看,别人抽烟的时候도 상관없어요. 더, 시호, 더, 시호, 더, 시호, 더, 빠트리지 마세요. 떼, 는데시오. 떼, 떼, 떼. 초연, 담배를 피우다. 시연 얘기해도 괜찮아요. 초연. 看别人 초연的时候,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我也想抽, 나도 피우고 싶어요. 나도 피우고 싶어요. 我也想抽, 나도 피우고 싶어요. 쇼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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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다. 부 려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쇼부려는 쇼는 받다는 뜻이에요. 정신적, 받다는 뜻이에요. 쇼, 일성 얘기할 때 선물 받다고는, 실제로 물건 받을 때, 그대는 쇼고요. 사성 읽을 때는 정신적으로, 추상적, 받다는 뜻이에요. 쇼부려, 부 려는 가는 부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못 받아요. 참을 수 없어요. 경질 수 없다. 잘 기억해주세요. 많이 사용해요. 쇼不了, 쇼不了, 경질 수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唉, 戒烟太难了. 看到别人抽烟的时候, 我也想抽, 쇼不了. 唉, 戒烟太难了. 唉, 戒烟太难了. 看到别人抽烟的时候, 我也想抽, 쇼不了. 87, 请问, 잘可以吸引吗? 请问, 잘可以吸引吗? 请问, 뭐 좀 여쭤볼게요. Excuse me, 질문 있으면, 앞에서, 질문 앞에서, 먼저 이 문장 나와야 돼요. 질문, Excuse me, 잘可以吸引吗? 잘可以吸引吗? 여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잘可以 뭐 뭐 뭐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예를 들어, 잘可以吃饭吗? 여기서 밥 먹어도 돼요? 잘可以说话吗?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시엔, 시엔, 담배를 피우다. 아까 얘기하는 담배를 피우다는 뭐예요? 시엔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기억나요? 초엔, 그렇죠? 초엔과 시엔은 다 담배를 피우다는 뜻이에요. 초는 순통차요, 순통차. 초 원래는, 볶다, 꺼냈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초, 초, 초엔, 시는 뭐예요? 흡수하다, 후흐, 하다. 이거 동차야. 시, 초엔, 시엔, 시엔, 오케이, 잘可以 시엔吗? 여기 담배 피우도 돼요? 不好意思, 잘不可以 시엔, 请到 시엔 시去 시엔. 不好意思, 잘不可以 시엔, 请到 시엔 시去 시엔. 미안해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잘不可以 시엔, 여기는 흡병 안 돼요, 请到 시엔 시去 시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不好意思, 잘不可以 시엔, 请到 시엔 시去 시엔. 88, 내일은 제 생일이에요. 니 라이 찬자, 찬자는 창가하다는 뜻이에요. 파이두이는 파티에요, 파티. 우리는 어떤, 음, 파티이나, 아니면 어떤 모의 들어갈 때는, 가다 보다는, 창여하다, 창가하다, 찬자 이 단어는 많이 사용해요. 니 라이 찬자, 워다 생일 파이두이 바, 제 생일 파티에 오세요. 와서 생일 파티 를 같이 칭에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일은 제 생일, 내일은 내 생일, 너来参加我的 생일 파티吧. 祝你 생일快乐, 你想要什么礼物, 明天, 나送給你. 祝你 생일快乐, 你想要什么礼物, 明天, 나送給你. sided birthday, 祝你 생일快乐,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주의 단어도 재밌어요. 한국 교훈식 가면 쭈 이 한자 많이 받죠? 근데 쭈는 중국어 바꾸려면 축하한다는 뜻이 있고 뒤에서 성, 사랑성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쭈 뒤에 이름부터 쓰는 그런 친구 많이 볼 수 있을걸? 중국 가면 쭈 성도 돼요. 쭈 뒤에 대상부터 서주세요. 누구한테 추가하는 거예요? 쭈 누구? 쭈님? 쭈타, 쭈바바, 쭈마마, 누구한테? 쭈 뒤에 대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일快乐 이렇게 하세요. 쭈 생일快乐 안 되고 누구한테 추가한 거예요? 오히려 예의 없어요. 그쵸? 누구한테? 쭈 니 생일快乐 이런 문화 차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쭈어 많이 안 들어가요. 특히 당신, 니 이런 단어는 거의 선락하는 것 같아요. 중국어는 반대예요. 니 안 들어가면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의도 없어요. 이런 건 좀 반대했어요. 니 샹 야오 스메 리우? 니 샹 야오 스메 리우? 당신 어떤 선물을 원해요? 샹 야오 스메 이거? 내게 글 잘 기억해 주세요. 뭐를 원하세요? 뭐 가지고 싶어요? 니 샹 야오 스메 리우?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내일 보내주세요. 내일 보내주세요. 내일 보내주세요. 내일 보내주세요. 내일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祝你 생일快乐. 你想要什么礼物? 明天我送给你. 祝你 생일快乐. 你想要什么礼物? 明天我送给你. 八十九 下班以后 我们一起去喝酒吧。 下班以后 我们一起去喝酒吧。 퇴근 후에 같이するました。 마시오요. 一起喝酒 같이するました。 不好意思 今天是我女儿的生日 我得早点回家 给她过生日 下次再约吧。 不好意思 今天是我女儿的生日 我得早点回家 给她过生日 下次再约吧。 미안해요 不好意思 今天 오늘은 是我女儿的生日 오늘은 우리 딸이 생일이에요 我得 得는 해야 한다 早点 早点 일찍 뭐 뭐 한다 동사부터 써주세요 일찍 집에 가야 돼요 给她过生日 给她 그녀에게 过生日 过 동사예요 过는 원래 보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생일이랑 같이 연결 쓰면 생일을 셌다는 뜻이에요 그녀에게 생일을 같이 보내야 돼요 我得早点回家 给她过生日 오늘 제 딸이 생일이라서 집에 일찍 가야 돼서 생일을 같이 지내야 돼요 下次再约吧 下次再约吧 下次呢 다음 다음에 约 약속하다 再呢 다시 下次再约吧 다음에 해요 다음에 또 약속하자 이런 뜻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不好意思 하우져부젠 오랜만이에요 하우져부젠 들으면 또 하우져부젠 대답해주세요 다 돼요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너무 많아서 저기서 중국인 많아잖아요 중국인은 중국시 잉글리시로 많이 얘기하다가 또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똑같이 롱탈노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말에 진짜 영국을 쓰셨어요 하우져부젠 롱탈노시 이제는 진짜 워낙인가 롱탈노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우져부젠 와우젠 와우젠 시외부젠 시외부젠 니呢 시외부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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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젠 시외부젠 시외부젠 니呢 시외부젠 시외부젠 네 우리 아내는 직장 동료예요 어 워드아이렌 하 워드아이렌 하 워먼아이렌 하지마세요 어 이건 한국어예요 워먼아이렌 되게 아이렌 하 아내 내꺼에요 우리꺼 아니에요 하 내꺼에요 워드아이렌 시외드 동시 동시는 동료예요 동료 하 워리아이네는 직장 동료예요 니는 당신는요 섬어싫호 재혼 언제 결혼하세요 섬어싫호 재혼 어 이 말은 노인들이 조무인한테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쵸 만나자마자 언제 결혼해 섬어싫호 재혼 아 섬어싫호 재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외드아이렌 워드아이렌 시외드 동시 니는 섬어싫호 재혼 오케이 오늘은 일단 구시까지 얘기할게요 자료 필요하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거는 삼성 직권들이 많이 필요한 자료 것 같아요 시외보면 알아요 제가 얘기한 내용을 시외드에서 자주 나와요 그쵸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분 뵙겠습니다 우리下次 뵙겠습니다 바이바이